두 번째 상담도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이번에 경기도 안양 동안구 비산동에 힐스테이트 파큐뷰 107제곱미터형 입주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힐스테이트 비산 파큐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입주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2년도 4월달이다 보니까 입주는 하신 것 같고요. 입주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입주는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 봤을 때는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5억 9천 정도에서 지금 25평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네이버 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네이버 지도를 보면요. 위치적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50대에서 60대 분들이 거주하시기 상당히 좋다. 또는 아이들을 좀 더 쾌적하게 키우기에도 좋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인근이 공원도 있고 산이 상당히 가파른 산이에요. 이쪽이 보면 딱 보다시피 산이 있고 공기도 상당히 깨끗할 겁니다. 상당히 공기 좋고 안양에서도 이쪽 라인도 상당히 좋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 뭐냐면 초등학교 가깝죠. 초등학교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초포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차도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길을 봤을 때도 상당히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고 주거 환경에서 초등학교를 키우는 아이들이 있거나 또는 50대, 60대 좀 더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좀 더 줄여 볼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비산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아래 보면 이마트나 그쪽 라인인데 비산동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집이 올라가고 있어요. 평촌자이 아이파크도 있죠. 더포레스트 앞이 있고 여기 비산동 파크도 있고 아파트도 위쪽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분들이 출퇴근한다고 할게요. 차로 출퇴근한다고 할게요. 차로 만약에 인더워까지 출근한다면 아침에 출근길 간다면 어쨌든 출근할게 좋게 해서 이렇게 출근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지하철을 탄다고 하면 이분들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들어왔어요. 신혼부부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안양역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만약에 이 안양에서 1호선 라인에서 출퇴근하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서울에 동쪽으로 출퇴근한다면 거리가 상당히 많겠죠. 이 이야기 말씀드리려면 그러면 그쪽 사시는 분들 거기서 살지는 여기 왜 사야겠어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찾는 순위가 있어요. 찾는 순위 뭐냐면 지금 평촌이 1기 신도시죠. 범계에 평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쪽에 보면 새로 아파트들 지어진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호계동도 지금 호계 사거리 밑으로 해서 아파트 많이 지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으로 가면요. 지금 아래쪽 좀 더 갈게요. 당동이나 옆에 3번, 3번 같은 것도 1기 신도시도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이 앞으로 올라가면 이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나도 이거 사고 싶어. 나도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 집주인이 파는 분들이 호가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거 사고 싶어서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누구도 내놨어요. 나는 교통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너는 또는 나는 주로 가는 게 좋은데 또 다른 데서 살고 싶어. 매도하시는 분 있겠죠. 지금이야 새 아파트니까 인기 많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찾는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거는 있죠. 지금 뭐 이 아파트가 어찌 됐든 앞으로 찾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겨내려면 뭐냐면 결국은 지금도 어느 정도 괜찮은 신도시 평촌이 1기 신도시가 괜찮지만 가격이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어? 가격이 더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어? 평촌 가격 일단 여기 거주하고 싶은데 가격 너면 올랐어. 그러면 인근 인더건 가격도 비싸. 그렇다고 가천 갈 수도 없죠. 그렇다면 금정도가 관련되는데 금정도가 GTX 들어온다 해서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뭐 3번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위쪽으로 해서 뭐 석수동이 됐든 아니면 밑에 뭐 안양동이 됐든 이 지역으로 넘어가겠죠. 자, 넘어갔을 때 어? 이 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쾌적하고 환경도 좋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도 뭐냐 금방금방 여기 뭐 이동할 수 있으니까 뭐 오래 걸리진 않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가격 볼게요. 자, 지금 25평에 6억 됩니다. 헬스테이트 비싼 파큐브 6억 되고 22년 4월이고요. 용적률도 많이 쓰진 않았어요. 229%입니다. 자, 22년 4월 달이면 지금 어쩌면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고 25평 6억을 기억하세요. 자, 아래쪽 가볼게요. 자, 평촌 레미안 프로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7억 되죠. 그렇죠? 7억 되죠. 25평 물론 여기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 1년 차이가 나는 이 아파트 평촌 레미안 프로즈 아파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싼 파큐브하고 비교를 했을 때 25평, 22평 했을 때 자, 금액적인 6억, 7억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앞에 보면 차 앞에 보면 큰 도로가 있죠. 바로 옆에 이 번개, 평촌이죠. 평촌에 이 인프라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공공원에서 여기 녹진 공간도 누릴 수 있죠. 왼쪽에도 상당히 좋아지죠. 옆에 직입산업센터부터 해서 상당히 또 일자리 많은 지역들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단순 비교했을 때 6억 대가 7억 세대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 5년 지났습니다. 차이가 얼마큼 차이가 날까요? 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차이가 그냥 1억 달로 그냥 평행하게 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지금 비싼 파큐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얘는 더 올라요. 그렇죠?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 분석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6억 대라는 기준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여기 옆에 보면 지금 23평대가 지금 여기 은하수천구 같은 경우는 옛날 자, 92년도입니다. 1기 신도시 옛날 아파트죠. 자, 6억 대입니다. 자, 그럼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새 아파트고 주차시설도 편하고 녹진 공간도 있어서 살기 좋다고 하지만 자, 편의시설들이나 앞에 롯데백화점들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10년 치가 지났다고 하면 여기 뭐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앞에 건물 같은 경우는 꾸밀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격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걸 지금 당장 빨리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3년 정도는 여유롭게, 편안하게 만끽하면서 거주를 하세요. 그런데 4, 5년 이상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 다른 지역으로 과감하게 옮기는 전략을 들어가야 된다. 이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죠. 비산 파큐부 가격이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이 평촌이나 번개가 가격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산동이 됐고 위쪽에 석수동이 됐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사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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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